다음 달 9일 양양 지역을 시작으로 동해안 6개 시군 87개 해수욕장이 차례로 문을 엽니다. 개장 일정은 양양 21곳이 다음 달 9일, 속초 3곳은 다음 달 10일, 동해 4곳은 다음 달 14일, 삼척 13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5일 개장합니다. 또 강릉 18곳과 고성 28곳은 다음 달 16일부터 해수욕장 운영에 들어갑니다. 해장 시기는 고성 양양 동해가 8월 22일, 삼척 8월 23일, 강릉과 속초는 8월 29일입니다.